우와! 갯벌이다! 대구도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코스! 특룡! 낙지를 잡아라!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지팔의 처절한 갯벌 생전기! 우리는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까요? 좌측우돌 리얼팡전기 청춘불패트! 저와 함께 가실까요? 야! 웃지마요! 오빠 미워! 그냥 난리를 치고 말아요 그냥! 그냥 난리를 치고 말아요 그냥! 혁당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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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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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당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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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오늘 날씨 좋고 객벌 상태도 있고 오늘 해야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현우는 왜 아직도 안 오는 거야? 왔다 왔다 왔다! 그래 그래 다 모여야지 우리가 우리!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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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지 같고 낙지 같고 그런 것들이 소습하게 소습하게 혁당이들! 뭐야? 다들 잡이 들끼고 편하게 침 여러분 이 삼촌이 38년 살면서 아침 6시의 세상을 바라본 것 중에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와! 이야! 진짜 다 모였다? 보라랑 그냥 진짜 온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차 안에서 메이크업을 한 상황이고 야 우리 수지도 그러면 그냥 그러고 있다가 온 거야? 멤버들이랑 잤어? 어디서 잤어? 저는 각자 방에 있어서 아 멤버들 각자 방에 있어? 네 이렇게 쳐 들어오셔서 쳐 들어오셔서 하고 깨어놨어요 이야 맞아요 오늘이 또 진사치면서 돌아왔구나 아니 근데 지영이도 지금 거의 메이크업을 안 한 거고 이렇게 한 번 틀면 다음이 편해지는 거야 그럼 그럼 더 춤추는 게 그럼 나 이기지 여긴 거죠 휴우 아담하네요. 아담하고 소녀들이 사는 곳 같은데. 사진들 있고. 우리 수지. 이 친구가 미인인가? 진짜 마음이 되게 짠하네요. 되게 화려할 줄 알았는데. 거의 남자 숙소랑 별거는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방이 이렇구나. 아니 정리를 안 했거든요. 아 여기 혼자 쓰는 방이야? 네. 이렇게 세우면 되죠? 왜 그래 여기. 파스 붙였어요. 아파서? 네.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네. 제가 나갈 준비를 해야 하나요? 어 이제 씻어야지. 그러면은? 씻고. 나가주시겠어요? 먹었나요? 지혁. 들어가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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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바랬어 미스터. 이름이 뭐야 미스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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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자고. 콕. 해보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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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잉아. 네. 네. 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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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아. 지영아 일어나야지 이제. 지영아 지금 이제 우리 삼촌이 배불러. 어우 야 지영아. 지영아 가자. 나 푹 자고 있네 지영이 자는데 발을 이렇게 확 내밀고 자서 깜짝 놀랐어 지영이. 양말 신고 자서 이랬어 깜짝 놀랐어. 다 벗겨서. 응 양말 신고 자서. 어머니 잠깐만요. 엄마. 왜. 아니요 어머니 너무 인이셔. 보자마자 깜짝 놀랐어 지영이 누나세요. 나 여기 그랬다니까 진짜. 누님. 누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영이는 공주예요. 제가 볼 때. 지금 또 우리 전 스태프가 온다고 또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누가요? 진짜 깜짝 놀랐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우리 깨울 것 같은데. 다 자요. 아 우리야? 네. 학교에 살짝 깨우고 있으신 거예요? 네 학교가 돼가지고요. 아 학교요? 우리가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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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잘난 사람은 못한 대로 산다 야이 야이 여들아 야이 야이 여들아 나만 좀 죽어라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출근하지 안녕 잘 잤어? 뭐에요? 가야지 일하러 가야지 아 대박 아 대박 저기 자고 있는거 같은데 깜짝아 깜짝아 사랑한다는 말 그리 어렵니? 반반이 말이면 된 너 자꾸 변해가 나도 이제 정말 지쳐가 시간이 갈수록 더 모르겠어 시간이 갈수록 더 모르겠어 날 좀 바라봐 Oh my girl Oh my girl 안녕 잘 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어떡해 아 보라가 준기 좋아하는구나 아 준기가 저렇게 딱 있네 네 통화단 사이냐고요 아 진짜? 네 네 아 진짜 이걸 길었나게 준다 내가 정말 더 어리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네 진짜 편하지 다 갈게 그럼 먼저 최고의 패션 스타죠 효연 효연 효연아 오 ocean Nike 느낌이 있따 힙합바주와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한 번 더 1, 2, 3, 4 아우 좋아 이 정도가 돼야지 귀농을 하는거지 장갑을 바지에 낀거랑 장갑의 바지의 기장도 딱 본인이 맞춘거지? 다음 타이틀곡은 이러고 나가도 될거 아니야? 실제로? 과감하게? 9명이요? 그럼 9명이요 얼마씩? 아우 괜찮았어 가죠? 우리 막내 귀염둥이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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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때요? 오 귀엽다 지효. 야 속髪이 어떻게 잘 맞췄니? 지금 음악 나오고 있지? 너무 Yes 귀여워 지효 1 2 3 4 4 난 이거 안하려고 그러는데 역시 옷이었구나 오늘 이거 입으니까 춤이 되게 빨라져 아이고, 야, 괜찮다. 수지야, 봤을 때 어때? 딱 봤을 때 어떤 스타일이 본인 스타일에 가장 맞는 것 같아? 저는 쟤요. 쟤가 누구예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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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 잘했다.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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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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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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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 이, 이.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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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 오! 와 멋있다. 그냥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난방 속에 있는 그 옷은 정말 대박이다. 하하하하 자 우리 형으로 으악! 우리 막내 수지. 수지가 한 번도 이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어요. 여기도 다 이런 모습 보여준 사람 없을거야? 숨겨있잖아. 숨기는 이게 편하지? 내 몸같아. 두지야! 들어와! 틀면 돼! 틀면 돼! 내가 도망간다! 아! 아! 두지야! 통합을 울려라! 그렇게 와! 그렇게 와! 어! 그래로 사라져주도록 하자! 두지야! 두지야 어떤 콘셉트야 도대체? 귀신에 대한 무서움을 따뜻한 정으로 소화하는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구만은 아이가 없지. 지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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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만은 아이가 없나요? 너 한 번 입지 마! 지구야 너! 두 개에다가, 죄송한데 우리 선글라스 한 번 껴줄 수 있어요? 너무 많아! 아! 아! 너무 많아! 지구만은 아이가 없나요? 지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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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심사위원을 모시고 최고의 작업복! 누가 모자요? 최고의 시골에 어울리는 패션을 하신 분! 베스트 드레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소곤부부의 우리 아버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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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오실 때 또 어머니랑 뽀뽀 한 번 해주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네, 그렇지. 아, 소름 돋게 해서요. 아버지,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 총각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한 번만 선택해 주세요. 아버님, 내 이쪽은 어울리지 않네. 이야! 예! 저 정월 초하로 날 입는 거였지. 아버지! 바로 오르지 마시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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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처음으로. 우와! 우와! 순규! 아버지! 어! 지구! 지구! 지구랑 순규가! 아이고! 지구 2대0! 지구랑 순규가! 순규가! 베스트! 자, 낙잡으랑 순규가! 우와! 우와! 야! 우와! 우와! 진짜 잘했다! 야! 여기 또! 우와! 어, 바람이. 뱃머리야, 같이 있어. 어? 여기 낙지가 있어. 운전해볼래? 일로 와봐. 재밌게 놔봐. 할 수 있어요? 네, 나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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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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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 힘을 깍쳐. 빠른 편이야. 내가. 잘한다. 이쪽에 체중을 반대편 해주세요. 체중을 반대편 해주세요. 체중. 체중을 반대편 해주세요. 체중을 어떻게 해봐. 캠핑 구 nữa 가져다. 우리 bestez? 체중을 반대편 해주세요. 원 투 탑 탑. 아 Erica 수og이 ents symmPHOemp 기jospern 카메라 앞까지. 그걸 끔 등등 mediocre. 이거 딱τα idea. 수지! 레디! 시작! 자, 두 대형이 갯벌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영이, 너 뭐 계단 있니? 지금 갯벌이 얼마나 잘 봤다니? 아니, 지영이! 지금 오디오 하느니 못 보셨죠? 지영이 보려고? 집중 안 하실 거예요, 지금? 아니, 오늘 낙지가 좀 많이 나와요, 회장님? 많이 나오죠? 많이 나와요? 지금 작가 오셨는데도? 우와! 우와! 자연현, 아우, 나뉘어. 근데 이거 낙지를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이장님, 근데... 잠깐만, 낙지를 아무나 잡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하죠, 이거... 저 아버님... 우와! 우와! 낙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조심했어! 우와! 우와! 물어, 물어, 물어! 이게 원래 아니야? 이게 뭐예요, 이장님? 가재! 가재! 우와, 야, 초, 초, 초. 여기서 낙지를 잡으려면 우선은 우리가 어청계 회원이 돼야 되는데 어청계 회원이 돼야 되는데 어청계 회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조심해, 조심해! 그렇죠. 위장님 말씀하신데 이거 들고 오니까 좀 짜증나죠? 좀 짜증나셨어, 지금. 낙지를 잡으려면 아무래도 어청계가... 내가 생명실이 제일 좋아하는 소희 씨가 왔으니까 네, 네. 갯벌이 이렇게 넓게 있어도 아무나 들어와서 낙지를 잡을 수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이곳에서 어청계에 가입이 된 사람만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낙지를 잡을 수 있다. 근데 저희는 어청계에 가입된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자, 갑시다. 아... 우선은... 우선 오늘 일하는 걸 봐서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잘 하는 사람은 어청계 회원 시켜주시는 거죠? 오늘 시켜주는 거고 뭐예요? 지금 가가지고 어떻게 잡는지 그걸 한번 보자고. 또 다시 정리하는 거 우선의 정리에서 싣자는ет 이따 있나 보다, 있누보다, 있누보다 수 exposingкраї만玩 우와, 이따 있어, 있어 다리... 다리만... 다리만 잡았어 어, 다리 잡으면 끊어줘 집어넣어! 집어넣어! 얘들아 따고 구멍 파! 힘을 줘! 빠지자 빨리! 얘들아 더 파야지! 우와 짱이다! 아 진짜 우리 나오네 어 나오네 어 지금 누가 왔대요 손만 집어넣는데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엄마 이 속에 들어가 있네 벌써 여기다! 봤어 봤어! 여기 있겠어? 여기 잡아주기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버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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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할아버지라 그랬다고 할아버지 근데 장갑 끼고 할아버지라 얘기 말해 할아버지라 얘기 말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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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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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힘에 잠가세요! 아버님 뭐 나오려고 그래 얘들아 도와줘! 도와줘! 뭐 나오려고 그래 지금! 아버님! 어 저기! 얼굴을 닿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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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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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여기다 여기 저기 있다! 잡아봐! 야 야 봤어! 보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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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쳐! 조심해! 이 아이는 지금 우리 콩이 걸려들었어. 낙이 속으로 파워 들어가서 코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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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svak ai 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오우우. 너 뭐하려고. 그런데 뭐해만. 오우. 내가 파줄게요. 아버지. 하자 빨리 와. 우리 숟가락으로는 택도 없다. 아버지야! 밀어! 아버지! 지영아, 지영아 봐! 어, 구멍이 엄청 커요! 봐! 지영아, 봐야 돼! 그만, 그만, 그만. 엄청! 아버지! 가! 지영아, 여기 여기 여기. 진짜 깊어. 아, 무서워! 구멍이 엄청 크네. 아니야, 여기 인어공주 살 수도 있어. 아니,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지금 구멍 보여달라는 건 아니예요, 지금. 낙지를 사야 돼요. 낙지를 어디에 비웃을 거에요? 야, 지영아, 왔어 여기. 어디? 아버지 지금 눈초리 같지. 아니에요? 아, 조기 씨 막 화도 상고 이런 거 나이에요.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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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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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아, 얘가 나한테 붙었어. 봐봐, 아버지 씨, 이제. 아, 봐봐, 봐봐. 우와, 신기하다. 너무 많다, 진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낙지님, 저희 좀 도와줘. 뭘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쪽에 저희 팀장이, 아, 저희 주장인데 남자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 아, 이거. 에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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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남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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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이러는 게 어딨어. 우와. 있어? 어,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어, 도망갔어요. 은근히가cle slips이나. 아, 다시, 다시 손을 놓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잡았다! 야! 잡았다! 어! 아! 한 afar! 하나! 하나만 줘! 아 잠깐만 내가 잡았어 아 잠깐만 내가 잡았어 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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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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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아 뭐야 됐어 됐어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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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화이팅 폭풍낚시인데 아버지 있어요? 아니 있는게 아니라 봐봐야겠네 나 봐봐 이거 손 넣어봐 손 넣어봐 손 넣어봐 다리를 쫙 펴 혜연아 다리를 좀 더 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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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아 미안해 미안해 요현아 요현아 미안해 그대로 그대로 방진 다리가 요현아 이것만 끊으면 어떡하니 요현아 잡고 있어 나 여기 이건 나왔어 이거 나왔어 얘가 힘이 장사야 엄청 큰 거 가 보다 장사요 힘이 나 이쪽 아니 좀만 뒤로 아 앞쪽으로 내 손 잡고 따라가 내 손 잡고 따라가 내 손 잡고 따라가 쭉 가운데로 배꼽고 배꼽고 아 들어오지 너 둘이 같이 잡아 오빠가 깜짝이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다리가 좀 이상해! 다리가 개구라! 됐어! 다리 다 뽑히겠다! 다리만 다 뽑히겠다! 개구리자! 미안해 다리가 없어라! 낙지가 다리가 매끄나요? 5개! 낙지 다리 5개 나왔어! 미안해! 미안해! 우와 진짜 크다! 미안해! 미안해! 어떡해! 오빠! 하나 둘 셋!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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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하나 둘 셋! 으악! 하나 둘 셋! 으악! 아버님! 아버님! 내가 뜯은 거니까 내가 먹어야지! 그리! 이거 엄청 있어요! 너무 엄청 있어요! 아우! 잘한다! 고맙다! 여기여기여! 무서워! 조작기 홀로 나가야 돼! 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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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입으로 잘라 그냥 먹는 거예요? 뭐? 그건 낙지 먹는거지 안 먹는거지 꼬꼬 씹어먹잖아 막 붙여 너무 무릎 거기 아프다! 아 이게 뭐야! 폭 맛이 나요. 진짜 폭 씹혀요. 구멍을 내버려. 빨리 저 아저씨 오래. 가보자. 가보자!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 야 앞에서 그거 넘어주면 어떡해. 알았어! 야 빨리 와! 낙지 어디야? 낙지. 이렇게 하면 배가리가 많이 되죠. 지영아 뽑아! 지영아 뽑아! 어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뽑아! 뽑아! 머리밖에 안 맞았잖아 지금. 아 머리밖에 안 맞았으니까 어떻게 뽑아. 터질 것 같아요 머리가. 뽑아! 어 여기 있다. 지영아 뽑아! 아 잡았다. 지영아! 씻어서 먹어야지. 아니 아니야 그냥. 지영아! 지영이가 잡은 기념으로. 대박. 아 맛있다. 접을려 미개 숫자로. 이렇게. 못 살아. 맛있지? 응.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어? 있어 진짜? 있어. 있어 진짜? 해보라고요? 이쪽이에요. 안 돼 가지 마. 안 돼 가지 마. 아 가지 마. 대답. 대답. 어떡해. 너무 무서워. 됐어요. 지영아 나 뭐하자. 다 먹어요? 여기 있다. 기다려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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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야 오빠는 다 어디 갔어? 어? 이렇게 오래도 잤는데. 한 오빠 어디 갔어? 한 오빠는 낯갈림이야. 배꼽 붙어있어. 아 진짜. 바보 같아 저 오빠도 살짝. 여기 있다. 6, 8. 54. 4, 4, 5. 오케이 됐어 됐어. 기회 왔어. 기회 왔어. 기회 왔어. 당격으로 좀 봐주시겠어요? 야 이거 감이 안 오는데요? 기회 왔어. 나를 끼웠어. 여기 뭐하라고 해야 해. 여기 있어 여기. 오빠! 빨리 도와줘. 아 진짜? 여기 있다고. 나도 여기 뭐 있는 거 같은데. 야 언니 일로 와. 여기 또 도와주고 저기 또 도와줘 빨리. 빨리! 빨리! 어! 잡았다! 나이 자식아! 진짜 크다! 오빠가 못 잡았어요! 다 잡았는데! 오빠 지금 되게 바보 같은 거 알지? 머리부터 해야 돼! 뭐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시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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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죠? 웃지마요! 언니! 아 오빠 밀어! 밀고 가자! 나 왔어! 고마워! 자 저희가 이제 낚시잡이를 해봤는데 어땠는지 우리 저기 수지부터 한마디 했죠? 수지부터 한마디 했죠? 수지부터 한마디 했죠? 낭뚱이다 낭뚱이! 낭뚱이다! 낭뚱이! 뭐 놀라면 그냥 넘어! 자 그러면은 중간 접합하는 의미에서 보느라 팀에 같이 가다가 몇 마리씩 있는지 아 지영이 와요! 이걸 다 잡았다고? 다리님도 이만큼 몰아 진짜로 진짜로! 오 창백이 더럽네 오케이 오케이 몇 마리인지 이쪽 우리 현우 팀부터 중요한 거는 우리 현우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맞아요! 도망이에요! 도망이에요! 납치려고 했더니 문어를 잡아봤어요 우와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커요! 야 오늘 대양락지 대양락지 아 이거 진짜 커요 나 와! 9마리 1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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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가장 많이 잡았나? 10마리 우리 현우 팀 10마리 이거 근데 다리 다리 안 고죠? 얘야 미안하네 9마리 11마리 2마리 야 축구기 아니야? 13마리 13마리 10마리 수영아도 안 했어 아니에요 우린 지금 그냥 구멍만 보고 손을 집어넣어서 잡았잖아 네 망둥이가 낙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래요 아 진짜? 그래서 지금부터 돌아올 거냐면 망둥이 레이스를 통해서 망둥이를 제대로 얻어서 그걸로 낙지를 잡으면 진짜 이번에는 대결로 자 그러면 한 명씩 저기 앞에 우리 뒷발이 있는 곳에 망둥이 한 마리가 들어있어요 한 마리가 있나요? 한 마리가 있습니다 먼저 가서 한 마리를 딱 잡아서 울리는 분이 망둥이 획득이 됩니다 예스 구! 누구부터? 첫 번째로 에이스 우리 요거는 이겨야 되니까 그래 에이스 가야지 엠버 엠버 은혁이 잡는 분이 잡는 분이 쏘리쏘리 승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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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진흙 싸움이 되겠네요. 승교! 은혁이가 승교! 시작! 자, 여러분 실전 상황을 받게 하는 해변제 캠프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분들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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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은혁이 승리! 은혁이 나와요? 나 지금 뒤에서 봤을 땐 뭐 같았냐면 두 마리 망도가인 줄 알았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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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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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스스로 해결할 시간도 됐어. 서로 의지해야지만 게임 플레이어. 자! 영원한 동생! 지구야! 아, 귀여워! 바보야! 그래, 이길 거다! 자, 우리 은혁! 수리가 오늘 나오는데 수리가 아까 피픽 쓰러지는데 약간 불안하긴 하는데 뭔가 보여줄 거예요. 은혁아! 야, 너 바보한테 지면 진짜 넌 더 바보해. 왜 바보 못지 하지 마요! 야, 나와! 안 돼, 와! 하지 마! 야, 도대체 놀리지 마! 준비! 준비! 좋아. 타워! 나, 너. 자! 나와! 나와! 싸워! мама turbine permiteете Pad언아 사라 cola 나. 수지. 18. 진짜? 20. 나와! 나와! 소lyingesc голов의 Abraham 부분을 Bankata에 왜opicalal은galey은 바보 Japan 공팀 지영이 승리. 잘했어. 세 번째 선수. 휴어야. 우리 또 달리기도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설마. 보라야 가자. 보라쎄 보라쎄 보라쎄. 보라를 깜빡했네. 그리고 항상 보라는 마지막에 엎어졌어요. 모든 경기에서 마지막에 엎어져 보라는. 보라. 자 준비. 휴어야. 휴어야. 쉴자. 파이팅. 도와. aerial 수설 승리. 진짜 보라 짱이야. 이렇게 해서 다른 팀 보라 승리! 얘들아, 얼굴을 닦으면 닦을수록 더 지저분해진다. 반영이 안 돼, 그냥. 말이야! 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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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원 보고 달려왔어요. 그러니까 달려온다. 예원아, 달려왔어요. 달려왔어요. 얘가 망 nerede 보고 달려왔어요. 예원! 그래서 달려가세요. 정말ỡslwork. 예원님! 우리를 잃emat 예원님. 예원님이 Employee round. никtil은 발이 안 빠졌어요. 괜찮아 괜찮아 정신만 안 빠지면 돼. 여기로 한 대. 조선. 조선. 준비. 시작. 이리 와. 어머나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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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찌가 내려갔다가 올라간다. 스프링나는 거 반찌. 이게 무슨 얘기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얼굴이 깨끗해요. 머드백이에요 머드백. 아니 만지고 싶다고 해 그냥. 마술에서 왕자. 준비. 준비. 시작. 시작.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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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편호팀 승리. 준비되면 안 돼요? 나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여쭤봐면서 봐. 지금 현재 2마리와 3마리를 가지고 와서 낙지를 잡는데 아무 도움 받지 말고 순수 팀끼리만 한 마리도 잡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자 준비! 하나! 하나! 둘! 셋! 출발! 빨리! 15분이야! 빨리 망탈이 잡아! 오! 국개다! 국개! 거기 없지? 망고에 쑥 넣어야 돼. 낙지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번에 꼭 잡으셔야 돼요. 알았어. 얘는 망고에 넣은 거야.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멤버야 여기 있다. 아니야. 좀 타야 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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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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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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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저, 결정해요. 저 어떤지 계속 받으세요? 어. 섹시한데? 너무 섹시한데. 아 그거를 막 만대. 얘들아 물 빨리 들어오세요 얼른 가자. 효연아 한 마리는 잡아야지. 오빠 오빠. 야 나 진짠 줄 알고 나갈 뻔 했잖아. 왜 진짜리 들어오고 진짜 빨리 들어와. 한 마리 잡아야지. 에헤 진짠데 아버지가 그랬는데. 지금 땡긴다고? 거기 눌렀어? 이 속 안을 지금 중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전혀 아무 상황을 모르니까. 우와 대박이다 형님. 이쁜 망수였는데. 아 있어 아리. 이 속이야? 아 대박 대박. 안에다 입을 안에다가. 몽먹어 죽겠다 몽먹어 죽겠어. 안에다 안에다 입고. 여기 있어? 별풀이야? 여기 좀 더 째. 됐어 됐어 지영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어머니. 이 엄청 커요. 조그만 거라도 하나라도 잡으면 돼. 오빠. 어. 한 마리 발등이 사라. 아 진짜. 자 가자. 일단 지영아 봐봐. 지영아 놀아. 자세히 이렇게 낮춰야 돼 이렇게. 여기서 들어가야 돼. 쑥. 어. 나오자 나오자. 빨리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빨리. 아 엄마. 오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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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오자 나오자. 아 노게. 이거 뭐야? 야 무슨 유전 터진 거 아니야? 자, 기름 터진 거 아니냐고 오빠, 오빠, 빨리 오빠, 빨리 오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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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확실해? 응 아, 뭐야! 빨리 잡아 아, 가재잖아 아, 가재 얼마나 커는데요? 오빠, 빨리 잡아놔요 낙지 아니야 빨리 잡아놔요 손 아예 한단 말이야 진짜 어려워 막, 막 올라오긴 하는데 말이 없네? 이게 자세가 묘하네요 나가! 놔 놔 아, 지금 이거 서울인 거예요? 야, 놓쳤다, 놓쳤다, 잠깐만 아, 누구나 더 도와줘 양fig원 도와를 도와줘 ona 다 왔다 야! 야, 야 인력아 우리는 도와봐 도와줘 야, 잡았어 야 낙지슴 못샷 낙지슴 못샷 낙지슴 못샷 여기에 낙지 Sargo 심사고! 심사! 너무했어! 심사! 나 죽어! 태연아!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야! 어? 뭐야? 우리가 한거야? 아니야! 내가 아까 도와봐서 그랬잖아! 내가 손 잡는데 우리 아니라고 하잖아! 아니야! 미안해! 야! 지금 우리가 갖고 왔어? 엄청 치열하게 싸웠는데 엠보가 왔단 말이야! 엠보 오면 게임이 끝난거야! 바다야! 근데 나 바다 볼래! 아! 아! 유치원하다! 엠바이트 2천 1.2! 아! 아! 잘 못했어! 잘 못했어! 아! 정국 나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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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도 잡고싶겠어요! 잡을거야! 에! 괜찮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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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엠보 땅속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네! 잡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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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혁이 못말려! 복복 마르다고요? 비켜! 잘했어! 우리 낙지 뺏어갔어! 안 봐! 안 봐! 안 봐! 어! 미워! 언니 미워! 아니! 아! 미워! 잘 못했어! 미녀와! 은혁아 살려줘! 은혁아 살려줘! 우리 통에 일자로 뛰이! 우리 언니 잡자! 에이! 우리 언니 잡자! 딱히! 아아! 와! 아이들 아주 신났어, 신났어. 됐어요? 어, 있긴 있다. 네? 어, 잠깐 봐. 잠깐 봐. 어, 막 당기는구나. 잘 들어오는데. 어디요? 어디에. 아, 진짜 이거 짜증나네? 아, 뭐야. 야, 야, 야. 손 또 빨고 있어. 지금 막 당겨 나를 그냥. 그래, 그래. 빵둥이 줘볼래? 아,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제가, 제가, 제가. 어, 더 땡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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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 이거? 쭉 땡기다, 쭉 땡기다, 쭉 땡기다 안 돼, 안 돼, 났어 났어, 났어 갔다 손가락 움직이니까 떠났다 지금 봐봐, 물 들어올 때 되니까 갈매기들도 지금 들어왔잖아 갈매기, 갈매기 땅이다 갈매기가 왠지 지나가다 꿈같이 살 것 같아 우리 집 갔네? 어 가자 저희 집 여기서 가까워요 어? 니네 둘이 말 놓나요? 그럼요 친해졌구나 어색했을 뿐이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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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아 아아 지금 생시간같이 왔어요 저녁 시작 세뇌 대박이야 최애워시네 놀란 날 어허허허허 할아버지 고백 하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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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이의 일기 갯벌에 푹푹 꿈틀꿈틀 낙지를 잡으면서 우린 바다소녀가 되었다 이젠 도전이 두렵지 않다 청춘이니까 청춘이니까 고고 Pollор 하 featured love 주危險 하이갓 나adow vers 하이갓 ành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